자 가자 일단 포키 모아 아이고 씨 아 시간 없는데 이게 실수하면 안되는데 겨울 되기 전에 이거 한번 열릴까 이거 한번 딱히 열리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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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어 일곱 여덟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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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я 일곱 여덟 잘 따라온다 아일러브프렌드 유프렌드 나는 친구가 좋아 너는 정말 최고야 나는 너를 따라갈게 싸우다가 저녁될거 같은데 빨리 빨리 패스 싸우 으아악 야 야 야 야 야 후다다다 후다다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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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ох 그렇지 어 Jedi 쳐 치 지 쳐 치 치 치 치 쳐 OK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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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다 죽이란 말이야 슬슬 어어 야 빨리 죽여 때려 때려 때리라고 때리라고 그래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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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야 이걸 왜하고 좋아좋아좋아 좋아 야 여기 다 다 다 때려 부순나 이거 못 부순나 이런거 이건 뭐하는거지 여기 근처에 어 기어 몇개 얻었냐 10개 거미집 없나 아 나 배고파 죽을거 같은데 씨앗이라도 와 돼지 꼬리도 하나 얻은거 같은데 2개 얻었네 여기 왠지 거미집 있을거 같애 거미집 거미집 뭐 하운드와도 이 대군이 있는데 뭐 이리와 하운드 올렁 빨리 와라 시간이 없다 오나 하운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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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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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타온다 후다닥 후다닥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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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그치 아우 우리 잘한다 잘한다 아우 잘 기대를 힘이 세대 거미집을 얻어야 되는데 거미집을 얻어야 되는데 거미가 없어 여기는 거미집 있을거 같긴 한데 하아 저기서 거미집을 두개 얻으면 다 자행이다 저 3단계였으면 좋겠는데 저 3단계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거미가 거미집을 얻는건 포기해야 돼 걔들 저녁때면 쓸모가 없어요 난 지금 배도 없고 일단 잠깐 정비하고 올까 정비하고 거미가 하나만 있으면 참 난감한데 저 하나 있으면 애들 많이 잡아도 거미 좀 몇 개 안주더라고 두 개 두 개 세 개 저게 3단계였으면 좋겠다 3단계면 저거 다 때려 부시고 좋아좋아 정비 뒤집어져 있어 정비 뒤집어져 있어 이거 두개니까 한방짜리 만들 수 있겠다 잘하면 자 이거 두개 넣고 이거 하나 넣고 결국에 하나 넣으면 한방짜리 넣어가지 일단 기어넣고 아 냉장고 만들어야지 어 나무 6개 금 2개 오 오케이 한방짜리 나왔다 먹고 꽝! 이야 좋아 냉장고 하나 더 아 하나 더 못 만드네 잠시만 잠시만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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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끼 여깄다 시간 대박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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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나만 하자 하나만 도끼 됐다 이거면 4개니까 어 다른거 태울거 없나 아 안보여 아 이거 이씨 아 나이씨 음 기어 넣어놓고 돼지꾸리 넣어놓고 다 빼고 상품 하나만 넣자 상품 하나만 넣자 좋아 한번 놔 이렇게 하고 먹을거하나 가져가자 거미줄 빨리 거미줄 아 지금 근데 이게 이게 모자라 나뭇가지 하고 이게 너무 모자라 지금 대박 모자라 대박 그냥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대박 모자라 클났어요 이제 거미줄 거미줄 이게 몇개 필요하지 4개 그리고 그 법할로 잡고 건조대는 석탄 6개 있으니까 지금 3개 만들 수 있으니까 3단계 오케이 3단계 자리가 어우 여기 거미집 있네 아 고기 가져올걸 너 괴물고기라도 줘야지 야 야 일루와 쯧 싸워가야지 뭐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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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미줄 오케이 거미줄 하 오케이 야 왜 그렇게 운 좋지 어억 오 Neither 너무…. 왜왜왜ㅜ 오호 Pastor 나를 때리지 말고 니가 한마리 한마리 다 힐링셀벌 오오오 오케 우와 검의줄 다섯개 나와도 dit어 근데에너지가 겁나 많이 달았어 힐링 힐링 힐 아 이거 별로 안на 참는데 이렇게 차으면 아 놔 봐 나와 다와 다 에너지가 별로 없어여 야! 야 돼지 어딨어? 오 힐링셀드 아 힐이야 힐 저기 새만 잡으면 뭐 야 돼지 나와라 어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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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검주 내놔 검주 오오오 아유아유 오우 검주 오케 오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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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어 어허어 돼지 돼지들 아까 다섯마리 아까 집으로 간거 같은데 얘네들 데려다가 잣나무까지는 채취하자 이거 이거 주고 내기까지만 안주면 되니까 많이 안주면 되니까 힐링셀브를 만들어서 먹는게 좋긴 한데 아 아 아 당근만 많았어도 아 당근만 많았어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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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잣나무까지 빨리 채취하자 그루베나 bed 이러는 하게 여기 야 내 차가 어디 갔나? 야 내 차가 어디 갔나? 야 일로와봐 야 일로와봐 야 일로와 야 뭐해? 마지막 하나 어 어 이쪽에 가서 이것저것 좀 채취할까? 수염도 많이 자랐고 버팔로 한 3마리 잡으면 털이라 볼 하나 정도는 없겠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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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디야 어디야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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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도 거미집 있네 어 거미집이 많네 됐다 돼지들아 야 여기 몬스터 고기지만 어떻게 5마리 5마리 정도 있을텐데 아직 안돌아왔나 집에 아 2마리 갖고는 부족할텐데 아 나 죽을수도 있을텐데 야야 기다려봐 여기있다 3마리 있다 야 여기여기여기 이리와 4개까지만 안주면 되니까 4개까지만 안주면 되니까 저거 털로가자 아까 다 죽여가지고 안나올걸 애들 어 나오네 그래도 한발있네 오 자 어 거미줄 야 이거 공격 넌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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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안나와 있는데 안나오는데 오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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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격해 공격해 얘 공격해 얘 얘 얘 그래 그래 얘 얘 오케이 오케 세마리나 못했네 터뜨려 터뜨려 오케이 꼬치 오케 오우야 거미줄 몇개여? 열차수개 와아 이거면은 야 고마워 야 가 집에 가 집에 가 안 따라와도 돼 가자 가자 버팔로우장으로 가자 아 에너지가 당근이 몇개 있어야될거 같은데 당근당근 당근진건 없겠지 여기 하도 돌아다니면서 따가지고 여기 당근 없을거 같고 아이 몰라 당근 없으면 뭐 어쩔수 없죠 힐링셀버를 만들어야지 힐링셀버를 만들어야지 힐링셀버를 만들어야지 야 너 집에 가 얘들 일단 넣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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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찌 넣어 일단 넣어놔 일단 넣어놔 고찌 넣어놔 고찌 avis 거 extracting 오케이 야 너네 싸우고 있어 열심히 싸워 아 나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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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셀버 힐링셀버 쟤가 쟤가 몇개 지내가 쟤 아 하나밖에 없네 쟤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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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됐어 아 됐고 아 벌써 저녁이야 너 가 집에 네네네네 가 집에 이제 그리고 4개니까 힐링셀버 만들 수 있겠지 아 잠깐만 돌이 몇개 있지 이거 충분해 힐링셀버 아 두개밖에 못 만들지마 이게 어디야 오케이 음 넣어놓고 오 오 이거 다시 자랐네 어우 자랐다 자랐다 다행이다 아 아 아 나 라이트닝 참 라이트닝 라이트닝 이것도 빨리 박아야돼 비오면 끝난다 비오면 끝난다 이거 이거 다 없어진다 아이씨 어 야 니네 집에 가 자 자 자 라이트닝 로드 어 크레이신 좀 빨리 박아야돼 오케이 어느정도 이제 끝난거 같은데 자 털 깎는거 털 털 이 레이저 아 이 레이저가 아니라 레이저 가자 이게 이게 세개밖에 없네 아직 그래도 모닥으로 만들 수 있겠지 오케이 애들 일단 일단 여기다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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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고 있는거에요. 한군데 더 있어요. 여기 말고. 위에도 한군데 더 있는데. 아이고. 아, 이거.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이게 부족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아, 벌써 벌써 저녁이 다 됐어. 포기 포기. 예, 일어났어. 판빌 판빌 판빌. 자, 사냥을 하죠. 아, 피가 없어가지고 살짝. 불안하긴 한데. 한명이 잘 따라와야 될텐데. 어디로 몰아야되나?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아, 무리다 싶으면 무조건 그냥 튀자. 포기하고. 자, 아, 가방 지금 갑옷을 안입고 있어가지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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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만따라 고만따라 아 2명짜리였어 아 재기라 죽을뻔했다 죽으면 안되죠 여기서 죽을뻔 아 힐링셀브를 배가 없다 어 어 지멘대로 돼있네 왜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좋아좋아 빨리 만들어볼게 배고프다 아 이것도 빨리 그거 해야하는데 되잇시 저건 겨울에 채취하면 되긴 하는데 code 힐링셀브를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쟤가 필요하고 아이고 버팔로를 못 잡았어요 하나 잡아서 잡았어야 되는데 틀린다 뭐야? 나무의 정령이 나타나는거 아니겠지? 내가 나무 캐는게 싫은 이유가 나무 정령 때문이야 근데 돼지랑 같이 차면 돼지가 해줘서 나무 정령이 안 나타나는데 일단 피를 채워야 돼서 나갔어 에너지도 없는데 빛까지 와 아아 에너지도 없는데 아아 나이씨 저 금방 꺼진단 말이예요 귀가 오면 미쳐버리겠다 그냥 미쳐버리겠다 스읍 찌건 좀 와서 자 일루와 게다가 대형이야 트레쉬 미리 박아놔서 그건 다행이긴 한데 오우 일단 불타는 게 지속적인 데미지를 많이 주니까 아이고 이거 대형이라서 금방 안죽을것같은데 밤새 이러고 있어도 안죽을것같은데 일단 얘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타서 죽으면 쟤를 많이 주고 일로와봐 일로와봐 때려서 죽여야되는데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되게 불안해 건비기관 한번씩선 끝이라서 아침 되면 그냥 때려죽이죠 시간이 없어 목숨걸고 한번 맞다이까자 영혼의 맞다이다 하 에너지가 한대만주면 죽은 에너지라 지금 잊혀버려 아아 정말 이 자식아 너 에너지가 피통이 도대체 얼마냐 아칩니다 한번만 더 불 붙이자 좋아 이제 싸우죠 다 됐다 Kinder Rain 불 꺼지고 visuals Sweet 전 있다는 Where 구추liter 피해 조화 전 좀 위험했어 오우와 29% 창이 부족하겠는데 오케이 아 시간 낭비를 얼마나 한거야 야 이번에 나오면 두 마리나오는데 또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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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일부터 겨울이다 아 나뭇가지 미쳐버리겠다 겨울날 수 있을까 이래서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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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지고 등가지고 붙었다 어떡하냐 빨리빨리 하자 어 독침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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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오오케 자 하나만 더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나올나? 아 그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쇠도 잡아야죠 좋아좋좋아 텐트도 만들어야지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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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줄이 필요하구나 아 이제 겨울인데 텐트 겨울이 왔어요 일단 이거 다 뜯자 몇개 안되겠지만 거팔로도 한두 마리 잡아야 되고 아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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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여기다 가려나가 안 되겠는데 여기다 가려나 히트스톤도 만들어야 되는데 좋아 여기서 밧줄 3개 만들고 텐트를 만들죠 텐트 아따 이제 좀 사람이 사는 것 같네 그리고 히트스톤도 조개만 들어야죠 그리고 새가 잡혀야 되는데 무이를 스노우보드로 해놓을까 저거 먹기는 할 것 같으니까 오케이 잡혔죠 이렇게 넣어놓고 넣어놓고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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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 뒤로 남은 한번 해야되는데 아 버그 그것도 만들어야 되겠네 아 버그 그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거미줄이 쓸데가 많아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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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줄이 하나 필요하구나 오케이 일단 넣어놓고요 만든거 빙고님 어서오세요 이리 놓고 나무 펭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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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어디에다 둥지를 치느냐도 좀 문제 그 하나의 변수인데 펭귄이 아 나무를 많이 해야되는데 펭귄이 펭귄이 헤허 프리콕 크리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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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눈이 쌓이기 시작하는구나 아 이건 뭐하는거지? 링딩? 동그란 동그란 것 동그란 것 오케이 아 오늘은 음 어딨냐 뭐하려고 그랬지? 아 나무 해야되는데 너너랑 나무를 하자 나무를 하자 나무를 하자 나무를 하자 돼지 친구가 있으면서도 좋을텐데 그 내가 그래 내 이름 버팔로 зовут 아니 왜 와 아 건조대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나무가 필요해 아까 그래서 나무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을 때 아 이게 원래 돼지 데리고 하면 금방인데 돼지집을 하나 만들긴 해야돼 요 밑에다가 돼지집 만들면 뭐 만들어야지 요 밑에다 여기에다 돼지집 만들어야지 꼬리좀 더 얻어서 너 벌써 이렇게 가까우니까 상관없어 나무를 잘못 심었어 아 근데 나는 그... 불 가까이 가면 에너지가 달잖아 이거 듣긴 했는데 나도 그... 힘들 것 같은데 해볼까 그냥 오오 다 탄다 다 탄다 다 탄다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해 왜 voulais까 사운로드 알람 puedan 뭐 다 심어야지 석탄으로 좀 떼우고 뭐 이렇게 된거 뭐 어쩔수 없죠 내일은 나무 심어야겠네 버팔로 잡으려고 했지만 자 펭귄이 어딨는지 잠깐 볼까? 펭귄 아직 발견을 안해놔서 바로 집 위에 있으면은 대박이긴 한데 없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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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가 필요하더라? 어? 잔나무까지네? 판자 댁이 어디 쓸데 없나? 상자 밖에 없나? 피그하우스? 마드기 프벭 상자 아니면 마트 남아중에 부 принципе 힐링셀브를 하나 더 만들어줘요 힐링셀브를 하나 더 만들어줘요 힐링셀브를 하나 더 만들어줘요 힐링셀브를 하나 더 만들어줘요 됐구요 석탄도 다 넣어놓고 석탄 여기다가 놓은게 있을텐데 석탄도 넣어놓고 석탄을 넣어놓고 넣어놓고 석탄 석탄 어 나무는 여기다 대박싱만 알지 여기 길 길 길걸로 아니다 여기 이거 라인 라인 기준 잡고 잔나무 까지 가 부족하긴 한데 아 뜨거 잘 튼다 그리고 이거 만들어야죠 어 석탄 필요하지 밧줄 아 이거 너무 모자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포기 오케이 좋아 설탄 다시 넣어놓고 풀좀 뜨들어갈까? 바로 앞에 있으니까 풀좀 맞쫓자 아니다 고기 회수하자 고기 회수야 토끼 회수가 아니라 쯧 다음해를 위해서 얘네들도 더 늘려놔야 되는데 쯧 쟤 쟤 어쩌라는 거야 아 아 이거 내일 다 내일은 그거 잡으러 벽벌로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덟개 만들어놓고 고기 회수 아이고 고기 회수 포크 아 아 아 아 아 소기 회수 잠시 잠시만요